혈안 그럴 땐 도타혈판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도타 엘리트 불 엘리트 엘리트 타타타 젠장 일체력 사연대봉 이번 판첨 탑에 사기당할때마다 천원 기준은 내 맘대로 아잇 버거 뱀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장형 카드가 빨리 나왔다. 진짜 똥게임이야 오도체스니까 불친절하죠. 그러니까 매뉴얼체스 합시다. 매뉴얼체스 아니 보장님 절단 절단 절단특 아니 절단 욕해하니까 절단 또 나오네 절단 저거 개노답인데 상향 안해주나? 하긴 불풍기도 상향 안되는데 960116님 반갑습니다. 젠투 장비 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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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 그만나오라 절단 그만나오라 미친 그만나오라고 절단 절단 10댐 15댐 혈안 먹어도 안되지 그래도 혈안은 쓰지마 안써 아야 내 똑백이 진짜 게임이 쓰레기같다 위압 몸풀기 금속화 병번개 어따씀 병번개에 왜 있는거지 아니 제물 먼저 줬으면은 병속에 제물 담았을거 아냐 그래도 3절 포함해서 일단 일사기 아 버거베딩 감사합니다 제물이 먼저 나왔으면은 병번개에 담았을거 아냐 병번개에 담았을거 아냐 병번찍으면 삭제 안됩니다 갈뷰제이겜 진짜 게임 많냐 진짜 서럽다 서럽다 서러워 서럽다 엘리트 엘리트 에이 아 몰라 드벼 저 저 절대 안 잡히네 진짜 엘리트에게 공카 센거 아니 진짜 아주 그냥 어? 으임마 어? 야잇 아니 진짜 게임이냐 이게 강타라도 넣어놓자 아 이 게임 크기가 센스입니까? 이 게임입니까 이게? 아잇 뒤져있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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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둥이 젤 분노 혈류 격돌 내 분노를 맛봐라 아니 왜 안 나와 바로 이거 재물 돌려야 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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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아으 너무 좋다 아 절단 미친 아니 1박에서 절단을 몇 개를 두는거야 복숭아 복숭아 대님 반갑습니다 혈안 아잇 아이 BGMC 핀다 이젠 아잇 짱독 컷 더빌 자식들아 일해라 절단 아씨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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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뭘까? 요거 뚝배기를 깰까? 아 괜히 그랬다. 체면 날렸다. 와 이거는 전체냐 부칼이냐 이거 고민되네. 최변이 먼전가 그래도? 부칼 집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체가 너무 좋다. 아 이 좋은거 두개를 같이 주냐. 부칼은 대체제가 있겠지만 전체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천둥 잘났다고 깨시 포션 헉 가로드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가로드? 가로드 왜절 천둥 잘났다고 네 없어서요 반갑습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제물 전체 소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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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올려 pessim 지나지 Doral 어... 몽둥이ucken 추친 공 조용히 하시엇 연사 한개 돌파 발굴 핸돌ipataload ere 발굴 발굴 혈안 발굴 몽둥이 뭐 이런데 된 것도 되긴 하겠다 진짜 조용해짐 한돌받아줘 슈바 그치마님 반갑습니다 바로 한돌넣고 돌릴까? 그럼 이제 딜카드 넣을 필요없이 댕베이킹 조금 편해질 것 같긴 해 요거는 모드 켠 상태로 껐다 켰다 잡고 하면은 버그 납니다 한돌 한돌 넣으면 확실히 댁메이킹이 끝나가긴 할거야 룸피? 룸피전장 봤다죠 룸피전장 너무 좋은데 상점을 좀 볼까? 엘리트도 보고 엘불 엘불 상점불 오우야 간다 이라그라 룸피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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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믿었음 드롭킥 경로 넣을까? 수비 챙기게 제하트킥 경로 경로? 경로 넣는게 체력 이렇게 이게 편하겠지 고구마한테 손상 받았을 때도 쓸모있고 아이씨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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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 스프 sandwiches 똥 도장 이거 누구를 ca abdom진것들 읙으리 읙으으으으으 이들 감히 아이언클래드 돈을 털어? 배짱도 아주 그냥.. 어? 감히 아이언클래드 돈을 턴다고? 아이 핸드 왜 그러냐 와아아안타.. 영절 일단 집어넣을까? 아닌데.. 수비카드 너무 없다.. 상태 이상 근데 지우고 싶은데.. 영절.. 고민되네.. 아니면 그냥 상점 보면서 제거 날까? 제거 보고.. 불, 엘, 불, 제거 이렇게 볼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안집는게 지금 기설생 욕심부리는거긴 한데.. 이거 안집는게 지금 기설생 욕심부리는거긴 한데.. 지금 끔슬 내 다 노발 카드라서 충분히 노래골한데..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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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풀 한돌 할까?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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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테로이드 육압 아 뭐 나도 육압이 나오냐 진짜 에이 뭐 뭐 뭐 아니면 이도류 금속화 이도류 바로 이렇게 할까 이도류의 연타 해도 되고 아유 육압은 좀 육압 삭극혐인데 진짜 이도류 바로 이도류 금속화 이것도 혈안 두 장 있어가지고 할만한데 제거 개굴 재불강호할까 으엑 재불님 으엑 나올리가 없지 개노산 반갈죽 우에에에 절단 그래도 어 발화 부칼 부칼 발화 발화 부칼 연타 두 장이라서 발화 챙겨도 될 것 같은데 방화? 방화는 캐릭터가 좀 바뀌는데 으읍 오타 방화범 글래들 방화는 불풍기구요 아이언클래드도 진짜 특이한 놈이구만 입에서 불도 뿜고 전투염성 야 근데 이거 흘려보내기가 너무 좋은데 저거 안나오나?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징끈 일단 흘려 집어야겠죠 징끈이나 나올 것이지 아 전함도 근데 땡긴다 어 생강굿 어 룸피 의단 게다가 녹아림 굿 저놈의 연탄은 왜 자꾸 나와 뭐가 옴 필요 없겠지 굳이 이정도면 수비카드 조금 더 찾아볼까 아 뭐야 이거 핸드웨이를 아까 날 죽였던 카카단 단 1댐 아유 정옥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와우 아이고 호스팅 감사합니다 얍 이도류 의단 하면은 힘 두번 오르나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먹엄 먹엄 팍 팍 먹엄 쓸까 이 의단이면은 아니 이도류면은 킬 판정 두번 낼 수 있잖아 복제한건 짜가라서 안되려나 작아 이게 한돌 잘 돌아가면은 대검 이별 필요가 없긴 한데 뭐 어떻게 하지 대검 집을 필요한가 포식은 이도류로 두번 되잖아요 열사는 안되겠지 30장 이래봤자 다 소멸입니다 전사는 어둠의 봉 소멸 사이클 되죠 꿀잼 아 드롭킥도 되네 뜨뜨뜨뜨뜨든 짜잔 이번에 유튜브 올라간덱도 사이클링 아이 참 발화도 밑바닥에 있구 뭐야 이게 예전엔 전사는 고뵈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뜯 싱िron 팍 헤헤 갑분사 지옥불 갓옥불 룸피지불 지불놀이 근데 차라리 저거 저 뭐냐 저거 아 근데 지불이 진짜 좋은게 저거 킬각이 빨리 난단 말야 화형 2절단이라서 대체되지 않을까요 하긴 뱀녀 찌그레기들 나오면은 지불로 지금 타면 안되는 카드가 한개 돌파 한장 밖에 없지 나머지는 웬만해선 태워도 되고 그리고 킬각이 빨리 나온다는게 되게 장점이지 연사단건 하긴 연사도 킬각 엄청 빨리 나긴 하겠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넣지 말까 사실 발화 한돌 연타 이거면은 심장까지 잡을 딜 나오잖아 이제 수비만 챙기면 되는거 아냐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게 그 그 잠봅전에서 피깎이는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수비라고 할만한게 경도 밖에 없지 그냥 징끈이나 차죠 징끈 징끈이나 차죠 아 아 트롤라베 징끈함 줘보쇼 진짜 트롤라베 특 트롤임 진짜 강타 가라시올까 마을놈의 강타 어퍼컷 있는데 강타가 왜 필요해 돌려 개구리도 없구만 아악 미쳤습니까 슈먼 아악 와 이거 진짜 저거 저거 찾아야되네 기살생 기살생 아니면은 상장가서 지워보라 빡치는데 여기까지 카드 보고 심장 못잡겠다 싶으면은 그냥 옆으로 빼자 에이 기살생 기살생 나오면 기살생 나오면 될거 같은데 당연히 안나오겠어 첨탑이니까 이거 기살생 나오면은 땡큐인데 하지만 이곳은 첨탑이다 의단 의단 킬각 나나? 안나지? 나네 어어 금속화다 사기를 좀 더 대극적으로 당하십시오 후원 매매하게 아이 버거 밴딩 감사합니다 웨어 힌댁에서 몸박투장 나왔는데 사기당한거지 스읍 이도류 금속화 이도류 금속화는 너무 느리지 코스트도 안 받쳐주고 지금까지 3코스트 능이라서 혈안에 의지해야되니까 아잇 아잇 이 자식 어 킹벚꽃 이거 사신나와도 아직 모른다 되네 심장 그냥 포기 이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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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포기하면서 생각보 에 못 먹어도구 몰치코리타였습니다. 얘네들 뭘로 잡냐 저거 편지칼로 잡아야 되나 와 몸박 최고야 야 보상 어떡하냐 그냥 지금 펴서 잡아야 되나 진정한 보상 아니 몸박 그만 나오라고 몸풀기 한계 돌파 빡빡빡 빡빡빡 달팽이니까 킹짱크 낫지 하나 들고 갈까 시장하는 중 이번 에이 분노 내 분노를 받아라 클로스라인 지금 약화 돌 거 어퍼컷 하나밖에 없지 클로스라인 넣고 이 똥댁으로 지금 심장 가고 있다는 게 참 현두미는 저걸로 때려도 안잖아 이게 63댈인가 안 죽네 현두미 미쳐가지고 진짜 이것도 안 죽네 아 현두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뭔데 이렇게 세냐 하긴 이게 승천 20 올라오면서 애들이 다 맞다니까 가서 아이씨 실수했다 이돌이 쓰려고 했는데 칭근 미친 몸바 체력 머머리가 아니라 재생 머머리라서 다행이구만 체력 머머리가 아니라 재생 머머리라서 다행이구만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이건 이건데 졸라 답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란 제물 전장 체력 안 나오네 진짜 바라도 안 나와 꺼져 몸바 머리가 재생한다고? 아 뭔 소리야 안 돼 힘이 빠진다 드롭킥 bp ap 4신 주면 안 될까 얘들아 아니 대기 서른 한 장인데 후비 3장 첫 턴에 잡히는 게 이게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진짜 어? 야 인마 왜 나한테 왜 그래 어 나한테 왜 그래 아예 부금도 안 나오고 상막해 죽겠네 첨탑이 많이 석석하구만 킹박스 아이차 이시드 바로아랑 혈안이랑 절단 졸나 많이 나온다 진짜 이거 사신 안나오면 희망 없겠는데 헤드 꼬라제 도박집 나오니까 처턴에 아까 수비 3장 나오고 이런거 없네 빌어먹을긴 진짜 어? 진짜 어? 어떻게 이러냐 진짜 가짜는 게임 진짜 사열, 혈안 둘 다 좋은데 아 혈안 왜케다 많이 나오냐 이거 시드, 술라 이상한 시드네 아 혈안빨 생긴다 안 돼 깨시 왜 두발이나 나오죠? 왜죠? 깨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런 젠장 의원 타고 절단이고 다 도비한대 의원 타고 절단이고 다 도비한대 아 혈안 술라가 끔찍하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3대 그래도 다 잡긴 했다 연막탄 필요있을까? 필요할까? 연막탄이 필요없겠지? 타혈 분노 결국 사신없이 이렇게 가는거야 사신 하나만 주면은 이도료 룬핏 사신 요렇게 행복첨탑 가능한데 창방에서 연막 쓰려면 한마리 잡아야되요 그래서 도움이 안됩니다 둘중에 한마리 잡으면 쓸 수 있는데 잡으면 딱히 쓸 필요없음 기적의 밸런스 금속화 존보한다 그냥 이도료에 넣을걸 실수했네 아니 의단에 넣을걸 이거 어디 세월의 잡채? 얘들아 나 나랑 놀자 얘들아 아 뭐 어떻게 하지? 아아 깨씹없고 깨씹없고 자강도 전할까? 편지칼을 돌릴 수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이 미친 깨시 졸랐어야 돼 진짜 아이 사신도 안 좋아 결국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탐수원 소름 달팽이는 어찌저찌하면 잡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그 다음 보스는 어떻게 잡지 얘까지는 저거 무장해제 걸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잡을 것 같은데 탈로우 감사합니다. 무장해제 맨 밑에 있는거 봐 대팽이 오목해져서 대팽이 오목해져서 대팽이 오목해져서 대팽이 오목해져서 대팽이 오목해져서 여기에서 단건 하나 추가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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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노 분노가 안했다 분노가 살렸다 비록 심장은 못 깨겠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알고 여기까지 왔잖아 앰이 무감각도 안 나왔네 킹렌즈의 알약 핸드 잘 잡히면 해볼만 하겠는데 잘 안 잡히겠다는 뜻입니다 단추 알약 파워 카드 단 3장이긴 한데 몸박 몸박보다 절단이 굳이 일 것 같기는 해요 몸박은 어차피 분노처럼 쓸 수 있어서 징끈으로 덱 잘라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신성 전투 장비 근데 전장은 어차피 이거 속도 포션 알약 효과 같고 그 다음에 돌릴 거라서 전장 정도면은 괜찮아요 뭐 어떻게 봐도 어렵다 이미 서른다섯 장이고 그러고 보니 결국 기사생도 안 나왔네 너무 씁쓸하다 무감각도 안 주고 죽으란 얘기지 뭐 혈압만 졸라 나오네 이상하시네 여섯 장비 여섯 장비 여섯 장비 여섯 장비 의식용 갓검 갓검 이해냈다 킹검 이거 갓검 아아악 병신겜 진짜 하긴 최악은 피했다 응 족쇄 영영영영 어젯백 킹짱 같지 몸풀기? 몸풀기 뿔이 있었으면 여기서 알약으로 재미 좀 봤을텐데 단 연타 안맞으려면은 무장해제 넣어야 되죠 야 저 턴재물이다 타워카드 나오겠지? 나왔다 어...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전투체면 높을 수 있구나 뭐야 왜 안풀려 아 공격하다 했었구나 근데 이제 보상... 보상 헤드에 뒤고 가야 된 어족 써도 되나? 아 어족 안 써도 맞겠구나 아 파워카드가 없네 바로 하나 껴놓을 거 그랬다 아 이거 실수네 어... 아 이쁼 아 아멘 아 아 아 시 이씨 아니 이렇게 많은데 무장해제 쓰려면은 충격파를 남겨놔야 되나? 인공물 걸잖아 응 인공물 킹짱카제 쓰고 다음 연타도 킹짱카제 막을 수 있지 와 신성 막장 와 최고예요 역시 역시 슬리더스패 정글 최고야 뭐 써야되지 이거 신성을 좀 빼놓을까 댁에서 이게 약화가 잡혀야되는데 약화가 안잡혀있어 지금 되어야되어있기 망된 그림이 나오잖아 이제 1개 돌파 쓰고 2톤 동안 좁혀야 돼 그 안에 잡으면 킹능성 킹능성 심장 허접쇠 허접허접 몸박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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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깼다 이걸 킹걸 갔네 와 숨이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알약이랑 민첩 포션 먹어서 살았다 세상에 킹렌즈 황약 마지막에 알약이 나오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뭐여 차라리 무감각 기사생 줬으면 진작에 힐각 잡았지 에타 첨탑이 밀당하는 겨 심장 허접쇠 허접쇠 이겼다 룸피는 결국 괜찮았네 가시 포션이 심장전에서 진짜 좋긴 해요 지나친 거 이번엔 tidy 이리 씻어져 다시